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개최한 서비스 엑셀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서비스 경영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인의 공적을 기리는 상입니다. LH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의 국민체감형 주거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아 공공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품질 개선과 주거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주거복지 선도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